교사와 방과 후 강사의 확진으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됐던 2개 학교 검사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주 상지여고 학생과 교직원 등 660명과 평창 박림초등학교 21명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와 교내 전파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2주간 원격 수업은 유지됩니다. 확진자 자녀가 다니는 원주의 2개 학교도 자녀들이 음성 판정을 받아 학교 수업이 정상화됐습니다. 한편 확진자 발생과 확산 예방 차원에서 원격 수업으로 전원됐던 3개 학교는 내일부터 등교 수업을 재개합니다.